아 아 아 아 10년 만에 막터웨이 우리 군대의 건너방을 가고 싶은데 다른 분들도 잘 알고 싶어서요 조금만 되지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호텔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. 오늘 호텔 갔다가 밥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쉬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.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겁니다.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마카오 짜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엄청 화려한 지금 시간은 마카오 시간으로 6시 6분.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뭘 먹을 거냐면 하이디라우를 먹으러 갔습니다. 하이디라우를 가서 밥을 먹고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공연을 위해서 일찍 쉬겠습니다.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을까요? 금방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남은 시간, 남은 무대들도 열심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! 황준규입니다. 한 번 더. 아시겠죠? 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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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